2024 채널 뜬 뜬 프로젝트 핑계고 스피노프 이달의 개원을 시작합니다.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운동하면서 자꾸 가사를 까먹어요. 아 미쳤나 봐. 죄송해요. 아나까나 2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새로운 거. 아나까나 2를 만드는 이유가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약간 대결을 하면 돼. 그러니까. 학생들도 가사 안 보고 틀리지 않게.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뭐 하는 건지 알아? 나들이? 나들인가? 혜련 누나랑 뭐 그런 거. 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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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석이 형은 안 오시는 건가? 재석이 형은 안 오시잖아요. 재석이 형은. 재석이 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라고 먼저 항상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혜련 형은 아니시죠? 아니요. 깜짝이야. 나도 모르겠어. 혹시라도 또. 형 뭐예요? 어? 자 어디가 돼? 라밤바다. 어 뭐야? 바나나나다 라밤바. 바나나나다 라밤바. 아 아두. 아이고 웃었다. 아련이에요. 우리 팀이었어. 박이야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같이 다 알고 계시네요. 그렇죠. 여기서 나온 대로 원래.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땀날나 땀날나 와 피자 와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요거 마이크 끌까요? 그거는 알아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얘를 왜 유재석처럼 의지하지?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. 수금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아 예예 우리 핑계부에서 이렇게 또 련익클럽을 한번 만들어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네네네 노래교실을 또 근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다. 아 너무 너무 기쁩니다. 그래요?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혹시 평소에 조혜란씨 노래 많이 들으시나요? 누가 먼저 얘기할래요? 내가 듣는다기보다 들린다. 맞아요. 그렇지. 주변에 정말 많이 들려요.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. 근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다.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생각해보면 네네네 되게 기쁠 일도 아니잖아요. 왜? 여기 딱 네 명밖에 안 되는 거야. 하필 거기를 뚫었네. 거기를 센트 안에서 네네네 또 다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. 저희 같이 나왔을 때 나는 그때 사실 나 처음 나올 때 그때 조세호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맞아. 남창이가 나는데 너무 좋았죠. 남창이가 나랑 맞아. 세호는 자기 얘기가 바쁘거든요. 둘이 부딪쳐. 나랑 좀 그럼 나도 내 얘기만 하린다라고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합을 만들게 된 게 네네 배우분 가수분 개그맨분 그리고 인사입니다. 배우, 가수, 개그맨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한 소절씩 빠나나날라 노래 가사를 맞추는 게임인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맞춰? 게임을 한다고요? 그래서 듣지 말고 라고 하신 분 맨날 잭밤 노래 맞춰서 네네네네 한 동안 벌칙을 수행하고 오시는 거예요. 멀리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운동기구거든요.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 빨리 가야 된다. 선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 아 틀리면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? 아 틀린 사람 한 명 가는 게 아니라요? 이거는 단체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죠.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? 다섯 번이요. 다섯 번이요. 성공하면 자연산 송잎 버섯을 주릴 건데요. 자연산 송잎 버섯 싫하다. 한 박스야 아니면 여러 박스 가져왔어요? 박자 한 분씩 저거 한 박스가요? 저 정도면 난이도가 보통 아니겠다. 그래서 자리는 혜란 선배님은 첫 번째 자리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상의를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상의? 상의야 상의야 네가 한번 해봐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형? 저는 제가 좀 뒤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의가 좀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좀 앞쪽에서 좀 그럼 여기가 한 번이고 그 다음 여기 쉬는 거잖아 아니 형님이 여기 좀 편하시는데 아 여기가 제일 힘든 자리지 바로 치고 바로 치고 여기가 힘든 자리야? 그러면 가수가 앉는 게 맞죠 왜냐면 통일은 뮤지컬을 다 외우잖아 맞아 맞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네 둘이 바꾸면 난 무슨 의미가 있어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형 우리는 팀이에요 팀 팀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? 어 틀리면 바꿀 수도 있고 소절 알려드리면서 전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불법으로 추정해 너무 긴데? 어우 다 까먹었어 어우 다 까먹었어 빰빰빰빰, 빰빰빰, 빰빰, 라, 벰밤, 바나나나, 라, 벰밤, 바나나나, 라, 벰밤, 시, load돼. 거울 잘 들어야 돼. 반드로. 와 진짜 어렵다. 빰바바 rund slam Chukata 와삐따 와삐따 나 지금 어딘지도 까먹었어 나도 지금 KML 완전히 복병인데 여기 한부더기야 나 중간에 갑자기 전혀 개운성 없는 전쪼에 갑자기 맛이 가서 전쪼가 뭐야? 키 올라가는 거 키 올라가는 거 그건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 가사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프로그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거기서 지금 바로 가세요 자 자 러리 노래클럽 파이팅 파이팅 바나나 날라밤바 바나나 날라밤바 세뇌리타 세뇌리타 아 이거 뭐야 빨리 빨리 가 세뇌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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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세뇌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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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동안 일하면 되는 거예요? 세뇌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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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려운줄 몰랐네 노래 만들 때는 안 어려웠는데 가사가 뭐였죠? 아 으아악! 와 바로 땀 댄다. 눈이 너무 부셔요. 이거 선글래 써야겠다. 아하하하하하 이거 뭐야? 와씨 운동을 마주잖아. 오! 아휴! 아 저 갑자기 이러지마 제발 나와가지고 아! 와 진짜 재밌는데? 와! 이게 1번을 해야 돼! 무조건 1번을 해야 돼! 아 2번 진짜... 이거 오늘 저희 송이 못 타요! 근데 샌뇨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한국말로 했겠지 내가 그치? 이거 이상희 줘요 네? 이상희 진짜 오랜만에 왔잖아 이게 여름에 오면 또 겨울에 한 번 온단 말이야 누나 게임이라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래? 정확하게 하겠죠 어어 아니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보더니 여기 보더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누나가 상희를 너무 좋아해 상희가 항상 공부하는 그 자세가 돼있어 똑똑해야 똑똑해 근데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스토리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자 이게 일을 하는 밤바의 이야기야 밤바? 밤바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그 농장 주인이 밤바한테 바나나 날라 밤바! 3시 4시가 됐는데 막 웃은 거지 웃나? 볶아 돼? 지금 막 볶아 돼? 뭐 볶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본 거야 왜? 바나나가 이렇게 쌓였는데 계속 나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작 근데 이제 그 옆에 일하는 애가 어 이제 막 쳐다보니까 이제 Brett institution 야 close see you 라니까 그때더니 똘떼그를 세대 뽈띄 세대 뽈띄 세대 농장주인 딸이 소희야 그래 갖고 밤바가 개를 좋아하는데 리듬 이런 거야 아 요 놈 소이 마리 메롱 노래 가사는 말하지? 스토리만 그래서 소이가 갓버리는 거야 소이 갓비따 여기까지 될까요? 소이 갓비따 자 이제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갑시다 힌트도 한번 쓰실 수 있어가지고 자연산 송이버섯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힌트 이거를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뭐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문제니까 사실 저만 해결을 그래 이렇게 바로 한 번 가고 야 가자 이제 세뇨이 있단 말 하지마 자 집중하고 바나나 날라밤바 바나나 날라밤바 세네 셋이 운나 뽀까삐까파 아 아빠 뭐야 아 아빠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와 아예 저 옆으로 가지는 못해 에에에에에이 이거 너무 빠져 운나 운나 뽀까 세네 셋이 운나 운나 카피 세네 셋이 운나 뽀까 데 그라차 운나 뽀까 데 그라차 운나 뽀까 데 그라차 바 미 빠지 아야 이바 여리바 지금 운동하는 정신이 안 커서 안 들어? 전혀 모르겠어! 아니 운동하면서 자꾸 가사를 까먹어요 알리야리바, 야리야리바 아 뭐지? 이건 어떻게 계속 변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?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언니 어떻게 뜨는 거지?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세네 세시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야리바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라차 거기서 세네 시 나오는 거 아닌가? 쟤네 회의하냐고 쟤네 회의해 이제 알겠어? 니가 넘어가야 돼 상희야 일단 너만 넘기면 이 사람은 가수야 이분이 이래 보여도 K-Wheel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K-Wheel이 힌트를 한번 볼게요 저희 한소전 훔쳐보기 한소전 훔쳐보기 유연한 만큼 앵계 글자 획득 시민과의 대결 전국 다시 듣기 전국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? 전국 한 번만 다시 들어도 돼요 너무 어렵다 한소전 훔쳐보기 하나, 둘, 셋 한소전 훔쳐보기 한소전 훔쳐보기 한소전 훔쳐보기 한소전 훔쳐보기 한소전 훔쳐보기 형 연습하고 하실래요? 바로 하실래요? 연습해요? 우리끼리 상의해도 돼 우리끼리 상의해도 돼 세네 세시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빠 나 빠 신가 그거 아니에요? 빠 마 빠 시 뭐 이런 거였는데 세네 세시인가 이거? 미 빠 진동 이런 거 나왔었는데 빠 마 빠 신가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가 미 빠 시 아야 리바 야 리바 맞아요! 요건 맞는데 그 빠 나 빠 시 아! 운 나 아야 리바 라비 바 아 난 저희가 좀 통하고 있어 골 비 세네 골 비 세네 그거 너 아니야? 그리고 다시 형이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 포지션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옆에서 상의 씨가 되게 열심히 막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? 꼭 저거 버섯이 아니더라도 그냥 맞추고 싶었어요 예 아까 근데 힌트를 한 번 안 쓰셨잖아요 오 맨 처음에 이거를 노래 안 해보고 해도 돼요 지금? 그러면 한 소절 훔쳐보자 한 소절 가자 한 소절 형 첫 번째 손님 앞에 주셔 지금 한 소절이 어디가 문제였냐면 너희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운 나 보카 때 그라차 거기다 그라차 요건데 콜라와프 틀린다 콜라와프에 지금 말씀해주신 가사를 붙여넣을 거예요 오오오 오오 오오 손 손봐 손 손봐 이건 시간 제한은 없고 잘 돌리시면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오오오오 그러면 떨어지면 끝난 거야? 오오오오오 나 콜라와프 잘 못해 왜요? 누나 다른 거 복싱으로 그렇게 잘하셔서 콜라와프 못하세요 복싱하고 콜라와프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? 온난 뽀카대만 빠만빠시 빠만빠시 아니었나? 밑 빠진 뭐가 있잖아 밑 빠빠시 밑 빠다 뭐 이런 거 하셨어 야 올라와 얘들아 봐도 돼요? 봐도 돼요? 가도 돼 빨리 와 정신들 안 보여 이 정도 보여? 좀 더 빠르지? 됐다 됐다 천천히 누나? 천천히 속도를 늦출게 늦추면 위험하다니까 온난 뽀카대만 왔난 아 뽀카대만 보여 그 다음 봐!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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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좀만 천천히 저기야 형수야 어휴 형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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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 빠취 밑 빠취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게 뭐야 반밑빠취 봤어 반밑빠취 바 밑빠취 아 밑빠취는 그러는데 바 밑빠취였어 반밑빠취가 아니라 아까 누나가 스토리 설명을 했을 때 바나나나 다 날랐더니 밑까지 다 나왔다 그래서 밑빠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알아요 오케이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바나나나 날라 밤바 바나나 날라 밤바 세네 셋이 운나 뽀카대 크라차 운나 뽀카대 크라차 밤이 빠지 아이야 이바 야 리바 야이야 야이 야 리바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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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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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ちは야 아휴 됐다 아이 좋다 어허 thermo 뭐야 아 나 이거 해야 돼 나 왜 여기 온거야 3번 아 썬글라스 놓고왔다 야 이거 진짜 힘들구나. 이제 틀렸을 때 운동을 하러 갈 때 물론 제가 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1번을 하긴 했지만 한 번 정도 태이웨 씨가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 제 자리를 차지할 때 아 진짜 정말 힘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만감이 교차됐는데 우리 어디서 틀린 거지? 뭐지? 아니요 아야 야리바 아야 야리바 난 박자를 모르겠어 노래에 정신 차려야 남창이! 아야 이바 야리바 그렇지! 아야 이바 야리바 성공! 볼티세대.. 볼티세대! 볼티세대!! 볼티세대! 볼티세대! 볼티세대 볼티세대 varit 됐다 야 뭔가 운동도 하고 좋네 이게 련이 노래클럽의 매력이거든 사실 운동만큼 힘들게 또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해서 제가 지금 메노포즈라는 뮤지컬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보러 오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누나 박자를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박자 난 너를 모르겠다 너는 그래도 내 개그맨 후배인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조세훈은 이렇게 안 해 양세형은 얼마나 또 잘하는 줄 알아? 양세창 그렇고 근데 난 너를 제일 아껴 내가 남창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감사합니다 누나 저희가 어디서 틀렸죠? 내가 이제 거기서 난 알았어 아이야 리바 야 리바 아이야 리바 야 리바 볼티 세대 볼티 세대 이게잖아요 원래 아닌가 봐 그 다음에 아이야 리바 야 리바 그 다음에 아이야 리바 야 리바 맞잖아 이거 아이야 리바 야 리바 아이야 리바가 뭐야 아이야 아이야 이바 아이야 이바 아이야 이바 봐 아이야 이바 야 리바 계속 알려주시면 운동 시간 1분이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2분으로 2분을 늘리고 알려줄게요 아니 2분이 뭐가 어려워 한 시간도 하는데 누나가 의자가 제일 가까우니까 1번에 계속 가시니까 하나도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는 엄청 힘듭니다 저는 좀 힘들어요 다시 정리 한번 해봐 나는 말을 안 할 나는 안 하면 되잖아 자기네끼리 시작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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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진짜 자연 속이 가질 수도 있어. 유연한 만큼 N개 글자 획득을 한 번 하자. 깐다, 못 깔아. 이게 뭐야? 저 매트 시작 전부터 꼭 이어서 다리 찍기를 해서 저기 보면 한 글자,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, 다섯 글자 그다음에 한 소절 전체 듣기가 요가 매트 제일 끝까지인 거예요. 최대한 해야 돼. 야, 조금 조금 지금 스트레치를 해야 돼. 지금 스트레칭을 해야 돼, 저기야. 스트레칭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전 달라. 잘하면 네 글자? 이 정도 되겠는데? 네 글자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. 도전. 한 칸은 채워야지, 더 와. 그렇지! 우와! 더 와, 더 와. 형 발 끝으로 가야 돼. 더 못 하겠어요. 이렇게 조금 더. 참아야 돼, 참아야 돼. 아, 힘들겠다. 빨리 해주세요. 자, 어? 어! 형 많이 했어, 형 많이 했어. 다 한 번, 내가 다 한 번. 다 갈 판이야. 다 갈 판, 더 와! 더 와, 더. 여기까지 와, 다 온 거야? 야, 못 갔네. 난 저기까지는 못 가는데.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아, 안 돼. 몇 글자, 몇 글자예요, 몇 글자? 다섯 글자. 좀만 더. 다 가. 아우, 얘들아. 안 돼요. 아우, 다 가자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제발 맞는 게 나을 거 같아요, 진짜로. 다섯 글자 원하는 국밥 정리해드리기. 아, 아. 자, 다섯 글자. 아야, 아야, 이발이 아리바. 그 다음, 여기. 소이마리메롱. 아니, 아니, 거기가 있어. 여기 있어. 잠깐만. 여놈 소이마리메롱. 어? 그만! 뭐라고? 여놈 소이마리메롱. 여놈 소이마리메롱. 그럼 여기는 받을 필요 없어. 여놈 소이마리메롱. 여놈 소이마리메롱. 제가 이거 알려줄게 그러면 두 글자를 알려줄게요 소이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를 해 밤바밤바 소이 얘네도 밤바밤바 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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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삐따 소이 가삐따 소이 가삐따 그럼 여기 그냥 가는 거야 밤바밤바 누나 먼지가 어휴 지금 먼지가 죽인게 매드맥스인 줄 알았네요 밤바밤바 세 번 했거든요 전초 되고 전초 되고 바날라 라밤바 라밤바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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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를 얘가 뭐를 해 바나나를 날라 바나나 날라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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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낀다면서요 아낀다면서요 미안해 아낀 만큼 아낀라고 아낀다고 헷갈려헷갈려 事情 하지말이야 하지말 relax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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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 날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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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 날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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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했다 바나나 날라 바나나 날라 날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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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날라 Dri Pinterest 나는 음정을 모르겠어, 여기서 다시 한 번, 형이? 아야 리바야 빌어, 아야 리바 아야 이바야 리바 아야 이바야 리바 폴티세대, 폴티세대, 폴티세대 맞겠다 아야 이바야 리바, 폴티세대, 폴티세대, 폴티세대 아 이놈 소이바리베롱, 요 놈 소이바리베롱 이놈인지 요 놈인지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멱살 잡고 끌고 간다라는 요즘 유행말 있잖아요 그게 약간 혜련 누나가 멱살 잡고 끌고 가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그 기운으로 우리를 그냥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해서 집중을 해서 하는데 와 각자의 그 개성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는데 와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너무 뿌듯했어 아 바나나나나라밤바 바나나나나라밤바 세네세시 우리 운나 포카테 카피타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와 카피타는 뭐야 갑자기 아니 근데 왜 그랬어 상이 운나 포카테 크라차 와 운나 포카테 크라차 와 나 바본가 방심했어 방심했어 이분입니다 이번에 나? 네 철저하게 이분을 또 주는구만 아까부터 더 힌트를 줬다고 어? 왜 아까 그 누나가 협상해서 그런가? 네 아 아 아 넌 소이 마리 메롱 아 넌 소이 마리 메롱 운나 포카테 크라차 아 미쳤나봐 죄송해요 어 아 hypertension 아 소리가 삐따 소리가 삐따 내 노래도 못 외웠는데 폴티스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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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러면 저렇게 힘든 데도 연습하는 거 봐 감동이다. 완전 감동이야. 쟤네 진짜 고개 한 번 사줘야겠다. 내가 자연성이 오늘 못 받아가면 내가 자연성이 들어간 한우 사줄 거야. 아 상복권 했으니까 하복권 올게. 아 근데 너무 힘들어. 살려줘. 오늘의 녹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 줄을 위하여. 배고프다. 너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노래 연습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. 운나 뽀카 테크라짜. 까삐타 얘기해가지고 누나. 근데 누나 되게 순발력이 좋으시네요. 왜요? 틀리면 바로 1번으로 가시네. 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 거의? 한 번 놓쳤어요. 한 번 놓쳤어요? 한 번 그거 내가 잡았는데 그때 예상을 했거든? 지금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. 와. K-1 근데 아까 누나를 제치고 거기 1번 잡았을 때 기분이 괜찮았어? 아싸 싶었죠 그냥.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러고. 진짜 빠르게 가더라고. 아 어떻게 할 거야? 한 번 남았거든? 시민 간의 대결 아직 안 했어. 시민 간의 대결부터. 어 저분? 안녕하세요. 바로 해요? 누나 잘한다. 련이 노래 클럽이라고 조혜련의 노래를 하는 건데. 여기에서 운동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. 네. 여기서 어? 한 번 가봐. 내 자리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이상희라고 배우고요. 안녕하세요. 태위라고 남창희 알아요? 개그맨. 네. 이상희 많이 봤어요. 아 드라마. 그럼 이상희 씨 옆에 앉으세요 여기.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가 저기 시민 간의 대결이라고 있잖아. 네. 그거를 우리가 대결을 해서 져주시면 우리가 힌트를 획득해요. 힌트를. 져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대결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? 훌라후프 대결. 훌라후프 잘 하세요? 아니 지금 못하는데 옛날에는 했는데 못하고. 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 좋아 좋아. 그러면 이상희 씨하고 함께. 아니야. 한 번 해봐 일어나봐.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? 상희야 상희야.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. 우린 무조건 이겨야 돼. 무조건 이겨야 돼. 상희야 내가 아까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. 아 너무 엄청 잘하셨네. 너 해야 돼. 와 진짜 잘한다. 상희야 어떡하냐? 옆에서 빨리. 자 이제 그냥 하시면 돼요. 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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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제 시작하는 거야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상희야 최선을 다해라. 그리고 어머님들도 화이팅. 진짜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이라.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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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. 고마워요. 이거 져줘서 고마워. 원래는. 잘한다 잘한다. 원래는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마이크 상희야 마이크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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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정보 다시 듣기를 한 번 더. 그래? 고맙네. 야 이제 한 번 기회밖에 없어. 이거 하면 짐 싸야 돼. 다 이제 각자 자기 스케줄로 가. 이거 실패하면 제 노래로 다시 한 번 하면 안 될까? 가사 빨리 쏘라야. 가사 빨리 쏘. 빨리 쏘.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. 여러분.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알뜰. 저한테달 Originally. 하여 Poway대ennis. 이거 틀리면 안 돼. 아이아 리바, 야 리바 아이아, 아이아, 이바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이바를 맞춰야 돼 테이프 이름 머리가 좋아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이래 도전, 도전 안 해, 도전 어떻게 파이팅 할까? 자리를 한 번도 못 바꿨네 자리, 자리 바꿨는데? 또 여기 하나, 둘, 셋 근데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사유가 안 좋아 자, 핑계고 파이팅 이달의 개원 파이팅 내가 6월이거든 이달의 개원 파이팅 도전 바나나 날라밤바 바나나 날라밤바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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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una poca de craccia una poca de craccia 파이팅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불티 세대 불티 세대 볼티 세대 온놈 소이 마리메롱 온놈 소이 마리메롱 소이가 삐따다 소이가 삐따다 소이가 삐따다 밤바, 밤바 밤바, 밤바 밤바, 밤바 밤바, 밤바 라 밤바 오! 바나나 날라 밤바 바나나 날라 밤바 세, 네, 세, 시 una poca de craccia una poca de craccia 파이팅 아이아, 이바, 야 리바 바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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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캴퓨터 캴퓨터 뱀뱀뱀뱀 빰뱀밀뱀뱀밀 빰뱀뱀 왕싱 성공했어 성공했어.해 Did you get a job, 성공했어! 된다 맞혔어! 대박이다 형! 이걸 맞혔어 아유 고생했어 대박이야 너무 잘했어 미안해 창희야 미안해 얼굴 때려가지고 아니였구나 아 너무 속상했어 아니에요 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키시잖아요 너무 아키지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와 백성 이거 맞혔어 와 진짜요 송이가 배송이 돼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나 진짜 죽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번 해서 그런지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이제는 완전 여유부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리고 K-Wheel에 어떤 걸 맞냐면 집중력이 그거를 하더라고 아 근데 여기 진짜 어려운 자리라서 나 때문에 막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K-Wheel이 거기 앉기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형이 딱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남창희가 결정적일 때 또 집중을 하더라고 상희야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막 여기 할 때 막 마음이 많이 졸이셨는지 막 이 자세는 늘 익숙해 이 골룸 자세라 아 이럴 거 같지 않아?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막 대충 또 흥얼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아야 이봐야 아리봐야 그 클럽장님의 열정 덕분에 우리의 열정도 좀 끊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기운들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층 가까워진 거 같아서 너무 좋은 날이었고요 송이 맛있게 드십시오 외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진짜 즐거웠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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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6월의 개원 조혜련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함께한 멤버들 때문에 잘하게 되었어요 고맙다 케이윌 이상이 내창이 내창이 내창이라고 썼어 내가 아 약간 울컥하다 축하드립니다 핑계고 가족이 되고 나서 그냥 든든해요 왜냐면 때마다 티셔츠도 보내주고 욘기 굿즈 받으셨어요? 네 굿즈 받았어요 저 받았어요 아 개원증을 어어 그리고 외로울 때 막 심심할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가족이잖아 가족들에게 올라오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가장 많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고는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약간 웃고 있겠지? 저희가 행복했어요. 재밌었어요. 건강하게 놀았어요. 아이고 즐겁습니다. 너무 귀여워. 세찬이 형 거 보셨어요? 쑥쑥? 그렇지. 뭐 뭐? 그 새로... 세찬이 형님이 시작하셨는데 아 그래? 그냥 아이디어 회의만 해요. 뭐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몇 주째... 어제 나 같이 가서 또 회의했어. 회의만... 근데 그게 재밌어요. 재밌겠다. 아이디어 회의만...